오늘요. 가리비 꽃게탕을 끓는 데 너무 기가 막히네요. 애호박도 좀 넣고 가리비도 이렇게 들어가고 국물이 기가 막혀요. 그래서 지금 우리 식구가 여기다가 이제 민어 살이 내장이 좀 들어갔어요. 저번에 이제 민어 회를 먹고 남은 내장을 잘 냉동실에 올려놨다가 이 가리비 꽃게탕을 끓일 때 넣었어요. 그리고 이제 동태에 동태 살을 좀 넣어서 민어 내장하고 같이 끓였는데 기가 막히네요. 엄청 맛있어요. 애호박, 가리비, 꽃게탕을 갖다 끓였는데 국물이 이제 된장 하나에 고추장 3개 고추장 3개 정도 넣고 아주 맛이 좋네요. 이 가리비, 꽃게, 애호박, 매운탕을 끓였는데 뭐 정말 맛이 좋아요. 된장하고 고추장을 좀 풀어서 된장 하나에 고추장 3개 정도 1대 3 정도로 비율로 넣어서 국물이 기가 막혀요. 풋고추 좀 넣고 양파 좀 넣고 에호박 넣고 또 이제 동태 살 좀 넣고 민어 내장을 좀 넣었어요. 아주 맛도 좋고 우리 온 가족이 아주 오늘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. 밥을 많이 먹게 되네요. 탕이 맛있으니까 좀 살을 빼야 되겠네요. 아주 맛있는 가리비 꽃게탕을 오늘 먹었습니다. 살이 꽉 찼어요. 꽃게가. 아.. 맛있게 먹었어요. 아 맛있게 먹었어요. 감사합니다.